공개된 눈물의 여왕 5화 예고에서는 현우와 혜인이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4화 마지막 장면에서 진심을 털어놓는 혜인에게 다가가 안아주는 현우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진 이유가 혜인이 현우가 이혼하려 했다는 사실을 어이없는 상황으로 인해 알게 되면서라는 사실도 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이후 서울로 올라가는 길 얼음장 같은 분위기에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현우의 품을 떠나 은성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 혜인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4화 마지막 장면 이후 현우는 혜인에게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4화에서 혜인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고 했을 때 실망하는 현우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혜인에게 마음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4화 초반부 이전 회차에서 혜인이 그랬던 것처럼 현우도 혜인을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 나와 그의 마음도 혜인에게 서서히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 장면이 나온 이후 현우가 혜인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무서웠다는 혜인의 진심을 알게 된 이후 그녀를 한걸음에 안아주기 위해 달려가는 현우의 모습에서 결국 그의 마음도 혜인과 같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바라보게 된 바로 다음 날 동네 할머니의 한마디로 인해 다시 사이가 멀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텍스트 예고를 통해 또 절망적인 소식을 하나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혜인이 4화에서 말했던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던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듣는 것이었죠. 5화 예고에서 혜인이 해외의 병원을 찾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곳의 암센터라는 언어가 독일어였기 때문에 혜인이 찾아간 병원이 독일에 있던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는 의사의 말과 함께 지구를 다 뒤져서라도 자신은 방법을 찾아 꼭 살거라는 혜인이었는데요. 이후 이럴 땐 혜인의 옆에 자신이 있었어야지라는 현우의 말에 혜인은 현우가 자신의 옆에 있기를 바랬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오는 장면에서 이전 현우와 함께 향했던 신혼여행지에 혼자 서 있는 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 장면과 함께 현우가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독일에 있는 혜인을 찾아가는 현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황을 예상해보자면 혜인은 현우와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혼자서 독일로 떠나버렸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독일의 병원 암센터에서 혜인에게 돌아온 답변은 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을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상심에 빠진 혜인은 현우와 함께 갔었던 상수시 궁전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서 걱정을 없애버리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전 3화 에필로그 장면에서 신혼여행지로 향했던 상수시 궁전 계단을 오르던 혜인은 현우에게 이곳이 걱정이 없는 곳이냐 묻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상수시가 프랑스어로 걱정이 없단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혜우였죠. 그 당시에는 네이밍이 사기라고 말하며 어떻게 걱정 없는 곳이 있냐는 혜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자신에게 있었던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져 걱정이 산만큼 쌓인 현재의 혜인에게는 과거 현우와 향했던 그곳이 자신을 치유할 유일한 장소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되죠. 한편 혜인을 찾아온 혜우는 이전 혜인이 보여주었던 서류를 통해 확인한 병원으로 향해보지만 벌써 그녀는 떠난 이후였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혜인을 찾기 위해 생각을 하던 혜우도 혜인과 같이 이전 신혼여행에서 향했던 상수시 궁전을 떠올리고 그곳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예고에서 나왔던 혜우가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장면이 혜인이 있는 상수시 궁전으로 향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상수시 궁전에서 두 사람은 다시 재회하게 되고 혜인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혜우는 이럴 때 자신이 혜인의 옆에 있었어야지라는 말을 꺼낼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런 그의 말에 혜인도 혜우가 자신의 옆에 있기를 바랬다라는 말을 건네며 자신의 상황을 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4분 하이라이트 영상에 나왔던 상황과 대조해서 생각해보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해 상심에 빠진 혜인은 우리가 같이 있다고 행복해지겠냐는 말을 건넬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런 그녀의 말에 덜 불행할 거라는 말과 함께 조금만 덜 불행하려고 노력하자는 말을 혜인에게 건네며 그녀의 곁을 지키려 하는 혜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혜우가 혜인의 곁을 지키며 병을 치료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 촬영이 한 달 정도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방영될 5화와 6화는 두 사람이 독일에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되죠. 과연 혜인에게 기적이 찾아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